자 여러분들 스타2 엠테크 아이돌 시카라는 닉네임을 쓰는 상대와 한번 첫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스타2는 누비니깐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네 일꾼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자 스타2는 조금 다르게 앞마당 뭐 화면 지정하고 컨트롤로 이렇게 지정하더라구요 에 더 필요해 간설룸은 준비 완료 으흐흠 갑니다 안쪽니 무슨.. 뭔일이 있어요?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시 안쪽 무슨.. 안쪽 계속해 무슨일이죠?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음 살란 못이 아직 안보이네요 새롭게 뭐 해체료를 더 찍고 있나요 봐야죠 아니면 이거 sb런은 본진 정차를 좀 해주고 몰래 해처리가 있는게 분명해요 이 sb런 내 가만히야 내가 참교 간다 이 sb런 이거 여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자 제 저 다 뻔 pione 맞아 틈 그 адно ㄷㄷ ㄷㄷ 음, 발견 또 걸릴거라 생각했냐 이 병신아 도대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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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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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공룡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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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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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